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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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숯소리야 그치? 나도 어제 산책까지 가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폭탄주에 회오리주에 아주 금태주까지 먹은 거 알아봤어 참.. 야, 그러는 건 뭐 안 마셨냐? 야, 근데 그나저나 너 내일 뭐 입고 나갈 거야? 미팅을 대비해서 사둔 옷 있어 주상이 오빠가 며칠 전에 사줬거든 아, 기집애 그러면서 또 미팅 나가? 야, 그나저나 내일 나온 애들 괜찮대? 아, 오랜만에 나이트 가서 몸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, 응 너희들 미팅 나가냐? 네 네 그 미팅이 나도 좀 껴주면 안 될까? 언니가요? 아니, 언니 동근이 오빠 좋아하잖아요 아, 진짜 미치겠네 야, 나 걔 안 좋아해 그러니까 미팅 나가도 돼 미팅 좀 나가자, 응? 아니, 저희 2학년들끼리 가는 거고요 이미 인원도 다 정해졌는데 야, 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, 어? 나 지금 밖에 나와도 내 나이 안 봐요 신입생인 줄 알아, 어? 그리고 말이야, 어? 사기팅 하면 되지, 자식들 잠시만 내가 나가려면 응 야, 너 좀 빠져라 저요? 그래, 너 이 보아하니 너 양다리 문어다리인 거 같은데 니가 빠져 어쭈, 입 나와? 야, 어? 선배가 말이야 지금 미팅을 좀 나가보시겠다는데 니가 지금 입에 나와? 어? 불만 있어? 응, 아니요 언니 나가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얼마나 좋아 야, 너는 옷 사준 주상희 오빠 그 오빠랑 잘 데이트해, 알았지? 야, 그리고 니네들은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미팅에 나간다고 소문을 쫙 낼거라 응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, 빨리 나가 너도, 너도 나가서 빨리 손해 빨리 나가 민호야 민호야 민호 응? 어, 왜? 담배 담배? 어, 그래 괜찮아? 아, 그래, 그렇지 너 또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뭔데? 얘기해봐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노라 뭐?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했노라 그래 나는 윤선아 교수님을 사랑했으므로 행복했어 윤선아 교수님 생각나서 그래? 모르겠어 윤선아 교수님이 나 때문에 떠나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시들떼 없이 눈물이 나와 윤선아 사랑은 꼭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?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랑인 거니? 윤선아 지금 맛있는 청문할 시간이다 오, 맞죠,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불, 불, 불 불이 아니기는 내 불이 저기, 불 보게 잘 재밌어 아, 휴동이랑 신혜 형 어떻게 될까? 연결됐으면 좋겠는데, 그렇지? 응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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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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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, 그렇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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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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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, 여, 이 새끼야 신혜가 혜동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혜동이는 왜 신혜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가보이씨 기가 막혀 야, 딴 데 틀자, 타조아 그만 흘리네 아, 알았어, 알았어 요즘 이 노래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신나지? 아, 이럴 소리 진짜 아, 왜 또? 오빠 나만 봐라 사랑하는 사람이 봐달라는데 왜 다 따졌대고 너무 슬프다 짜증나, 짜증나 짜증나, 짜증나 진짜 야, 니들이 사랑을 알아? 니들이? 왜? 혜야 아, 좋아, 저거 진짜 왜 저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아유, 냅둬, 냅둬, 저 사촌이잖아 이래도 울컥, 저래도 울컥, 완전 울컥이야 울컥이 어, 왔어? 야, 이재야 응? 너 피팅한다면서 왜 사실이야 소문 다 놨더라? 어?